거기 예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 예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 말이 나온 김에 실전에서 이제 집합에 대한 이 조건제시법이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확장이 되냐면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집합에 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상 선생님 바로 구분한다 이제 바 바의 왼쪽이 원소잖아 근데 이 원소가 항상 저렇게 문자 x 오케이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대상에 얼마든지 예를 들어 뭐 이런게 올 수 있다라는 거지 x 콤마 y라는 순서쌍 그지 예를 들어 이게 좌표평면에서라면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에서라면 하나의 점들의 모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충분히 이런 것들을 독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그때 이 y가 이 조건이 조건이 뭐 y는 0보다는 크나 같고 예를 들어 1백이 절대값 x보단 작거나 같대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너 뭔데 여기에 좌표하는 점들이 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다야 고창하게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마도 선생님이 문제 속에서 아마 좌표평면에서라는 말이 아마 단서로 달릴 거야 그러니까 좌표평면에서 아마도 우리는 영역을 표시해야 되겠지 뭐 부등식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xy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결국 좌표평면에서는 실수잖아 실제로 존재하는 수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유아는 아닐 것 같아 원소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일단 이쪽은 끝났잖아 y가 0보다 커 나니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면 일단 y가 0보다 크니까 위인 거야 아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의 모임이구나 근데 얘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이거 풀어내요 어 y는 1 빼기 절대값 x 이거 어 우리 수학원에서 했던 거잖아 가장 기본 얘기지 그러니까 어 뭐 절대값이 있다고 벌써 떨구려면 안 돼 그치 근본은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뭐야 절대값이 0인 것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 어쨌거나 x가 양수라면 y는 1 빼기 x니까 이건 뭐 끝났잖아 y equal 1 빼기 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절편 1인 사실은 요런 직선이겠지 요런 직선 나야 나 뭐 이런거지 나야 나 근데 x가 0보다 뭐야 크거나 같을 때야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제 이쪽은 아닌거지 이쪽은 아닌거지 아 근데 걔가 뭐야 작거나 같은거야 그치 함수값이 0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 이거보다 위가 아니라 아래인거지 아 근데 x가 음수라면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x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은 여전히 기울기가 이쪽인거지 이런 직선인거지 이런 직선 근데 어차피 x가 음수일 때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선생님이 지금 가장 무식하게 그리긴 한거야 절대값이니까 그냥 아니 0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한거지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앞으로는 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철저한 대칭성에 의해서 그림을 좀 그려내겠죠 어 그치 거기에 이제 우리 어 문제풀을 하다보면 이제 자꾸 연습이 될거야 어 걱정을 안해도 될거 같아 지금으로서는 그냥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하는거지 뭐 그치 어 그래서 어 원래는 심지어는 절대값 x 그래프를 뭐 대다수들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절대값 x 가 있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했네 와 대칭을 했네 이런거지 x축 대칭을 하고 걔를 1만큼 평이동을 했네 올린거지 뭐 그래야 될거 같구지 어쨌거나 아 근데 걔가 얘보다는 아래야 이런거지 y가 더 작아 아래야 근데 x축 보다는 위야 어 끝났네 그치 뭐니 이 영역이야 그치 요 삼각형 속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어 그 점들의 모임이 이인거야 예를 들어 이 문제가 근데 여기서 이럴 때 이거면서 그리고 xy는 청수 뭐 이렇다면 요 속에 속하는 아마 정수인 점들의 모임이겠지 그치 요 영역에 속하는 어떤 흔히 우리가 이제 정수인 점들 그래서 이제 고런 점들을 우리가 보통 격자점이라고 부르긴 하죠 어 고런 느낌 그치 어 그래서 고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그래 요새 트렌드가 격자점을 격자점이 갑자기 22번에 딱 하고 안 그래 그 시절은 지났어 우리가 이제 격자점을 깊이 있게끔 공부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 근데 만에 하나 격자점이 3점 짜리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누가 봐도 그냥 셀 수 있는거 딱 요런거 요 속에 격자점 몇개 이게 뭐 이런거잖아 어 그니까 얘가 분명히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1이니까 아마도 굳이 하면 딱 뭐야 4개 뭐 이런거지 뭐 어 이 영역 속에 속하는 만약에 이 xy가 xy가 둘 다 정수라면 그치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4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거 원소로 할 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자 어 nurture 를 р 뷔 뷰 띵 뷔 띵 뷔 뷔 띵 띵 감사합니다.